유명한 유튜버 이진호가 최근 경찰 출석 명령을 받아 결국에는 진심으로 고백하고 사과하였습니다. 그런데도 mbc의 사장인 송가인이 여전히 이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진호가 저지른 실수에 대한 보상으로 송가인에게 15공을 제안한 것은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렇다면 송가인이 정말로 이 사람들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한 달 전 이진호는 자신의 대표적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가인에 대한 발언을 다시 한 번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에서는 송가인의 반성에 진심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진호가 피해자들과 자주 연락을 한다고 주장했지만 사과문을 올린 후에는 그들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송가인은 자신의 실수를 반성하고 사과하며 용서를 청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호는 다시 한 번 상처를 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의 말에서는 이미 송가인이 용서를 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반성에 대한 진심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 뚜렷했습니다. 이는 매우 무책임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그의 팬들은 이진호에게 송가인에 대해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난 3월에 이진호는 mbc와 결합하여 송가인에 대한 탐사 프로그램을 방영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송에서는 이미 널리 알려진 내용들만을 반복하여 전달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 방송의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져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mbc는 송가인에게 사과했지만 그의 상처는 아직도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송가인의 전 친구인 a씨는 아직도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송가인은 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송가인은 이런 상황에 대해 명예 회복을 위해 a씨를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리의 지지와 격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모두가 송가인의 힘을 모아주어야 합니다.